경찰대의 부처님의 가르침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장이 발부된 한상균이 조계사로 도피한 이후 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조계사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균은 경찰의 출석 요구는 물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좌진 태고토록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경찰은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언제? 됐어요. 질문은 나중에 다 받겠습니다. 오늘 원래 만나기로 하셨다는 걸로 알고... 오늘 원래 만나기로 하셨다는 걸로 알고... 아유 영합해. 잠깐만 이리와. 아유 영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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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